강산입니다. 강산 씨는 동주기 씨 예약을 했었는데 진짜? 대박 어렸을 땐가 봐요. 너무 귀엽다.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아역 활동을 거의 시작해서 워낙 어렸을 때부터 하던 연기 활동이라서 연기밖에 모르고 살았거든요.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거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열심히 했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연기를 잠시 중단하고 판타지오라는 곳에서 한 3년 정도 연습했고요. 아이콘 경찬호라는 친구가 같이 연습 많이 했었습니다. 저랑 같이 했던 친구들이 사람들한테 인기 받는 거 보면서 그 친구들을 다시 예전처럼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하지 않을까?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지 어제 만난 것처럼 자리 썼냐는 사과 무색할 만큼 눈빛이 좋은데 어쩌면 이렇게도 그대로일까 그땐 우린 너무 어렸었다며 지난 얘기들로 웃음 짓다가 아직 혼자라는 너의 그 말에 불쌍 나도 몰래 가슴 가슴이 시려 다시 사랑한다 말할까 확실히 연기를 어렸을 때 해서 그런지 몰라도 감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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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